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 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들이 막보집 1집이 출시가 돼서 소개 드리려고 이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교재들과 다른 시스템과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교재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뒷표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이렇게 쫙 열어보시면 이 책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연습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를 그냥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꼭 이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보에 기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표시지라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어떤 모양인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QR코드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다 QR코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로 QR코드 찍는 거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왜 QR코드를 찍는 걸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제 이 교재의 강의 영상과 모범 연주 영상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목차입니다. 자 노래의 곡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슬픈 인연, 가라지, 시절 인연, 연인, 나는 행복한 사람, 님이요. 미운 사랑, 보약 같은 친구, 숨어오는 바람소리, 사랑 없이 못 살아요. 정령, 천년지기, 들꽃, 홀로가는 길, 귀연, 내가만일, 열애, 해후, 나에게 그대만이, 외로운 술잔. 이렇게 총 20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악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이렇게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악보에 여기 위쪽에는 강의. 강의 영상을 찍으면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강의 영상이 있고요. 이 모범 연주는 이거를 제가 직접 연주를 해놓은 모범 연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악보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연주를 좀 멋있게 하고 싶다. 근데 그냥 꾸미움이나 애드립 넣는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오브리가토도 좀 넣고 싶고 여러 가지 기교들을 넣고 싶다. 그러한 의견들이 종합해서 이 악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오브리가토 처음에 나올 때 멜로디를 제가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멜로디를 만든 악보에서 이거는 들어보시면 또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꾸미믄 그다음에 비브라토 비브라토 표시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꾸미믄과 밴딩 표시도 되어 있고 드랍 표시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칼톤도 들어가져 있고요. 쭉 멜로디를 하다가 보면 간주 간주 오브리가토 멜로디도 제가 창작해서 멜로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엔딩도 멜로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곡들이 다 강의와 모범 연주가 다 들어가져 있고 전주 간주 애드립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갖고서 공부를 하셔도 아주 멋진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레슨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레슨을 나는 바꾸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레슨을 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들도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보시고 모범 연주도 들으셔가지고 이대로만 연주를 하면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다 모든 것들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아주 멋진 연주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 영상은 제 연주 버전이기 때문에 이걸로 연주 영상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찍으신 다음에 정광호 프로 버전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 영상을 저한테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하셔서 커버해서 올려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책 가격은 14,000원이고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주 또는 도수산간 지역 있는 분들은 좀 차등 배송비가 발생될 예정이고요. 택배비는 별도로 3,500원이 추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직접 연락을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 좀 내가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그 다음에 쿠팡에다가 요거 책 그대로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 요거를 딱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식소폰학교 정광호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제와 악보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